예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. 아 여기 조명 좋다. 찍고싶다. 다 좀 받아주세요. 5역살 좋아하세요. 7역살. 예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. 사실 지금 좀 전에 기상을 했네요. 오랜만에 입잠을 잔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제작발표의 날입니다. 조금 이따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. 예 너무 취합니다. 똑같아 됐어? 예 지금 스타트했어요. 예 이제는 샵에서 제가 준비를 마치고 제작발표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고! 예 자 이제 제작발표의 현장인 형 너무 딱딱해. 호텔을 출발 중이야. 아 형 오늘 그 송이 원래 송이하고 태양이가 원래 참석하기로 했는데 태양이 또 누구지? 아 태풍 태풍이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태양이는 전에 우리 태양이 형 다녔던 매니저입니다. 빅뱅의 태양이야. 네? 형 오늘 의상 컨셉이 뭡니까? 저희 황난 스타일리.. 스타일리스트.. 스타일리스트.. 황난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주진대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항상 자고.. 예 입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. 벌써 끝내요? 예? 보통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? 자죠. 형 내일 우리 그 현장에 배우 크리스탈이 형한테 커피차를 보내준게요. 아 진짜? 네. 오 진짜? 아유 감사합니다. 수정이 땡큐. 아 여기 조명 좋다. 감사합니다. 참 왔어? 네. 탈면서 왔어? 네. 너무 어려워요. 자 이거 누구시죠? 저는 산나정 역할을 한 거죠. 위대한 쇼입니다. 위대한 쇼에서 못 보는 분인데? 어?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? 아 이거 아직 지금.. 내가 지금 머리 폰이 잘 사라져서 이게 뭐지? 저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저게 좋아. 자 가시죠. 저도 이런.. 두 분 다 몰라보겠어요, 평소에 드라마에서. 왜 그러세요? 드라마에서는.. 서운한 말씀을 하셨군요. 자 또 저 형님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. 자 가시죠. 이게 이 아이가 되게.. 이 아이가 되게 번거로운 아이가 아니겠어요? 자 여기 또 누구시죠 여기? 안녕하십니까. 자 언제 오셨어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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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이는 다.. 와 이렇게 저희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하늘, 쌀 화하늘을 보내주셨네요. 여기도 있어요. 중국 팬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짜 잘한다. 자. 이렇게. 이렇게. 나는 쌀. 쌀 화하늘.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. 성수환 씨의 위대한 쇼. 아 위대한 영을 받던 성수환입니다. 예. 아 오늘 하루. 제작 발표회가 이제.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 마무리를 하고. 이제는. 다들. 모든 배우들이. 배고파해서.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위대한 쇼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식단 계약 됐습니까? 네. 오겹살 집 됐습니다. 오겹살. 오겹살 좋아하세요? 칠겹살. 팔겹살. 팔겹살. 팔겹살 먹어봤습니다. 이게 90년대 개그 아니냐? 아니 90년대 개그 아니냐? 하하하하하하. 아니 지금 이게 90년대. 조선시대. 조선시대. 아 90년대 이런 거 안 썼나요? 조선시대. 자 이제.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. 다들. 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자. 고생하셨습니다. 뭐야 우리. 고생하셨으니까.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위대한 쇼 화이팅. 화이팅. rev. 소수환 선배님 쏘시는 거예요. 오오오오. 고마워!